고맙습니다.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갑니다. 하나, 둘, 셋 이거죠? 준비했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마지막에 의문의 브로커 역할이기 때문에 약간 의문스러운 미스테리한 표정 한번 부탁드릴까요? 자 그렇죠. 갑니다. 정면 왼쪽 끝 오른쪽 끝입니다 정면 네 정면 오른쪽 끝 김영석 배우 왼쪽 끝쪽부터 예의바르게 인사를 마쳤고요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우리 형석 배우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좋습니다. 왼쪽 끝 오른쪽 끝 그리고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어 잠깐 무빙 하트예요? 새로운 하트인데요 네 우리 어휴 기자님들 포착 잘하셔야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 자 어 지금 심하게 얽혀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죠 그 상태로 시선 그 상태로 시선 시선 오른쪽 어 우리 그 대단한 형석 씨는 진짜 파이팅인데요 예 진짜 파이팅 예 그리고 정면 마지막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섯 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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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분 감사합니다